최고 규모의 럭셔리 뉴타운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. 저희 청아건설이 끊임없이 투자하여 반드시 세계적인 명문타운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. 오늘 청아그룹 주식이 상한가를 친 거 알고 계시죠? 축하드립니다. 천서진 아트센터장님께서는 오늘 불참하신 건가요? 하필 오늘이 청아대장 이사장이 취임식이라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도 제 와이프가 축전을 보내줬는데 다 같이 보실까요? 천수지구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내 축하 마음에 들어요? 주단 대장님? 주단 대장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주단 대장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주단 대장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그럴까요? 제 남편 주단태 회장이 귀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. 경매가 4,500억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 함께 감상하시죠. 이 말은 사실입니까? 누구야? 누가 이따 장난을 쳐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저 이따 사실이 아닙니다. 짊지 마세요. 아니요. 주석경. 결국 지 오빠한테 입을 눌렸어? 뭐?